다음은 영등포구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2017 영등포 마을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먼저 11월 2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사례를 공유하고 3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천구의 마을사업공간을 탐방하게 됩니다. 이웃과 따스함을 나누고 마을공동체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으로 오는 31일까지 이메일 또는 구청자치행정과나 영등포구 마을지원센터로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